한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기온이 낮아 추운 날씨를 보이겠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평년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화권에 머물러 있는 상태인데요. 낮에는 3도까지 오르며 어제와 비슷한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부산의 낮 최고 기온은 9도가 예상됩니다. 현재 강원 영서 북부 일부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상태인데요. 낮부터는 날씨가 풀리면서 강원 산간을 제외한 지역의 한파특보도 모두 해제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크리스마스입니다. 지난주 계속 눈 소식이 있었지만 당분간은 날씨가 좋을 것으로 예상돼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날씨도 좋고 또 크게 춥지도 않겠는데요. 때문에 야외 활동하기에도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에는 눈이나 비가 내리겠고요. 이후로 기온이 떨어지면서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여튼 안개나 연무가 낀 곳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의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 많다가 아침에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고요. 오늘 낮까지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일부 경남 남해안에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또 그 밖의 지역에서도 점차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산불을 포함한 화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도, 대전 5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최고 3미터로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을 받아 가끔 구름이 많겠고요. 낮 동안에는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제주도에서는 구름 많은 하늘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안녕하십시오.